80개까지는 3번으로 올인 갑니다 이벤트 매직바늘이나 슈퍼매직바늘은 무조건 3번이에요 80개까지는 일단 3번으로 올인 갑니다 님들 훈수 안 들을 거예요 아 리본!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그래 3번 좋은거 나왔네 3번 그래 3번 좋은거 나왔네 3번 그래 3번 좋은거 나오네요 님들아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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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본에서 좀 나와라 진짜 21일이라도 좋으니까 10일이라도 좋으니까 10일이라도 나오면 안되나? 10일이라도 나오겠죠? 10일이라도 나오겠죠? 아 브루스 아 이것도 브루스 내가 브루스를 못쓰거든 아직 똥 안붙었어 11일 아 푸켓 아 이거는 이건 뽑아야되는데 이거는 아 이게 5번에서 좋은거 많이 뜨냐 아 5번입니다 3번 믿지마세요 5번이에요 봐봐 방금 3번 뽑았으면 포뮬로나 5번 님들아 5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쪽에 리볼버 3개 다 떴는데 괜찮아 5번이야 5번이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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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것들보다는 이게 더 나아 솔직히 말해서 5번 괜찮아 이런것들보다는 이게 더 나아 아마도 5번 왜 이런것들보다는 아 왜 망빌드냐 개 망빌드인데 이거 무지 하나도 안뜨겠는데 이거 애들 무지 하나도 안뜨겠는데 이거 으아 아 제발 이거 무지 하나도 안뜨겠는데 이거 애들 무지 하나도 저렇게 많이 뜨는데 애들 무지 하나도 저렇게 많이 뜨는데 와 나 매바 운 조진다 어떻게 이렇게 못 뽑을 수가 있지 나 아 진짜 나한테 매바 대리 맡겨던 사람들은 다 빡쳤어 내가 너무 못 뽑아서 내가 너무 못 뽑아서 나는 내 아이 난 내 아이디도 못 뽑아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못 뽑고 이거 봐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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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5번 아니면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왜 리골샷을 갈았을까 진짜 계속 생각해도 후배되네 계속 생각해도 내가 왜 리골샷을 갈았을까 아 기분 좋네 아 좋아 아 콩골보 무죄 아 기분 좋네요 아 콩골보 무죄 무죄 하나 무죄 하나 떴네 무죄 하나 떴네 아 이그라이 스나이퍼 시대의 쓰레기 와 진짜 야 엘바야 진짜 안 찝찝하거든 야 진짜 엘바야 쓰레기만 나와 옛날엔 바늘 10개만 까도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옛날엔 바늘 10개 까도 케이크 보던데 와 예 에 20 와 리구샷 하나도 안뜨네 진짜 잠깐만 리구샷 하나도 안 뜨네 5번 씹새끼야 와 크리티컬 쉴드 팬던트 희대 사기템 와 드래곤 전사 목걸이 희대 사기템 와 아 아 존나 어이없네 아 존나 어이없네 아 졸나 어이없네 어이가 아리마생 아 버스트 샷건 필요없다고요 왜 이런 것만 주는데 필요없어 필요없다고 리그샷 주세요 코그샷이나 리그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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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으아아아악! 사물 진짜 개! 와우! 뭐 시X! 이 게임은 아! 진짜 씨.. 아니.. 에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냐? 아 진짜.. 이거 방풀이죠? 이거 방풀이지? 이거 누가 봐도 방풀이잖아 이거! 운영자님 이거 방풀하고 있죠 지금? 어휘가 없네 진짜! 어휘가 없네! 와 씨.. 야.. 하다못해 진짜 10일이라도 걸려라 제발! 하다못해 10일이라도 걸려 10일이라도 제발! 아휴.. 아 이런거 10일 말고요.. 아 씨 망했어 안해! 안해 안해 안해! 와아!! 21일 좋아! 아 근데 21일이잖아! 뭐가 좋아? 아니 뭐가 좋은데 21일이야.. 어차피 21일이야! 아